이렇게 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렇게 된 지요? 지금 엄청 오래됐죠? 반복해서 이건 빠진 게 아니죠? 뜯은 거죠? 손 자주 씻거나 이러면 벗겨지면 그러나요? 괜찮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소 하시던 대로만 하시면 돼요. 손톱 생겼다고 손톱으로 따거나 그러면 안 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멍 났었던 자리, 뿌리에 구멍 났었던 자리가 이만큼 내려온 거예요. 빨리 내려왔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넣어주세요 파괴물은 주인공에 따뜻해서도 너무 Cav ngoll 조금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지르세요 이게 아까 이렇게 막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완화해주고 손톱 새로 자라는 거에는 이렇게 좀 영향을 넣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루에 3번씩 바르세요. 이거 다 쓸 때까지 하루에 3번씩. 자, 다 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해주세요. 수고해. 수고하셨습니다. 추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추. 오늘 여기 끝에 바짝 잘라내면 되겠다, 그쵸? 응, 요만큼 남았잖아, 요만큼. 어, 요만큼 남았지? 응. 여기도 요 끝에 하얀 거 조금만 자르면 되고, 그쵸? 그치, 다들 이렇게 반달 보는 걸 신기해하더라고요. 네, 왜그러면 반달이 없으니까 원래 있는 게 신기한 거 같아요, 지금. 아, 이런 게 상해 있는 거구나, 끝에가. 네, 거기 색깔 다른 부분. 거기가 아직 상한 게 아직 남아있는데 버틸 수는 있을 정도라서 제거한 거거든요. 응. 어, 이번엔 여기서 플레이 와와, 그래서 형이 벌써 잘 돼서 BIT. 어때, 반달은 진짜 시작하네? 자, 손 좀 볼까요? 다 자랐다. 요만큼만 더 자라면 돼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하게 없어지려면 한 세 달? 그래도 제일 지워놨어도 여기는 한 두 달? 제일 지워놨어도 와야 돼요. 네네네, 더 와야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입원처럼 관리해서 오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à 감사합니다.